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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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으깨서 섞어서 방에 넣어서 칼로리 칼로리 폭탄으로 먹으면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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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신이 나 신이 나 신이 났어 제일 먼저 감자는 껍질을 벗겨 깍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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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막 났어 그 눈물에 10분간 삶아서 꺼내서 두거울 때 발도 으깼어 버터도 조금 넣어주고 우유도 조금 넣어주고 소금도 조금 후추도 조금 조금씩 넣어주고 oh wait a minute 잠깐만 여기있어 맛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거 하나 더 넣어줘 바로 베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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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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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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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서 섞어서 딸기잼 발라모니 방 안에 넣어주면 그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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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는 포테이토 깜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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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는 포테이터